쪼꼬비 어딨어요? 아파요. 말해. 쪼꼬비 어딨는지 말해. 내가? 먹었어. 좋은 사람이 바로? 임자니까. 글자쩡. 창구도령성. 땀에. 땀에 글자쩡. 너무 힘들어. 쪼꼬비. 꾸꾸자쩡. 난 여기 있었어요. 한시도 떠나자꾸 여기. 매일같이 쪼꼬비를 기다리고 그리워하면서. 참으로 그리워했어. 기다렸어. 땀에. 당연히 꾸라지. 나 꾸라쟁이여 버려. 응. 내 쪼꼬비. 쪼꼬비 부대장. 정맨들이여. 연준도룡 돌아오세요. 돌아오면 쪼꼬비 10개 아니 100개 아니 100개. 죄송해요. 장난이에요. 장한더러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. 쪼꼬비 그만 정말 미워요. 도대체 연준도룡에겐 있고 장현이에겐 없는 게 뭐예요? 어김없이 초코비다 이 녀석아. 어디 있어? 밑장빼기야. 가져와. 초코비 니이이이이이이